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매화동에 위치한 근생 건물입니다. 매화동 아파트 단지 중심 내에 있고요. 시세는 15억에서 15억 5천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시흥시 매화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생 건물이고요. 일단 주변에 굉장히 많은 지구들, 은계지구, 장현지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수요도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변에 또 어떤 호재들이 있는지 자세한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집중해야 될 현장. 이번에 정부가 공급대책 발표한 데가 바로 광명 시흥입니다. 바로 그 시흥시 매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바로 근생 건물 현장입니다. 위치상으로는 매화동, 바로 이 구도심지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중심의 위치를 하고 있는 점인데 일단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해당 지역이 바로 여기 구도심이 여기인데 여기가 광명역이고요. 여기 목감지구 있고요. 여기 시흥, 장현지구, 은계지구. 대부분 다 고속도로를 다 끼고 있는 겁니다. 외곽순환도로, 제2경호수로 끼고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시흥광명지구 제3신도시 기준으로 7만 호를 공급한다는 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이 광명역 바로 뒤고요. 목감지구 바로 위쪽이고. 그러면 해당되는 현장 대비했을 때 자, 그러면 오늘 집중해야 될 현장이 어떤 현장? 주택? 아닙니다. 바로 근생, 올 상가 건물입니다. 통건물인데 올 상가 건물이니까 그러면 이쪽이 주택배우 7만 호가 들어오고 은계지구 들어오고, 장현지구 들어오고, 목감지구 들어오고 바로 여기에 또 산업단지 들어와 있는 기준으로 놓고 보면 어떤 기준의 바로 희소성에 대한 부분 이거 반드시 체크를 하시라는 바로 그런 입지라는 점을 첫 번째 포인트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해당 지역이 이제 구도심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는 자, 이게 신도시 개념처럼 뭐 빌딩이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가 많고 그런 기준이 아니라 이 과거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모여 있고 여기에 지금 아파트 주거당심이, 아파트 단지가 있긴 합니다만 자, 이게 무슨 뭐 만 가구 이런 기준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를 왜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해당되는 현장이 바로 이 근생건물이기 때문에 자, 근생건물은 무슨 의미를 하느냐 바로 용도상향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제2종이니까 자, 상가건물치고 보통 상업지역에 들어가는데 아직은 2종이니까 집가상승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여기에 지금 또 하나가 바로 신안산선 매화역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또 교통이 그럼 이것도 2024년에 개통 예정이니까 결국은 차익, 단순하게 광명시흥 택지가 만들어진다고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교통이 또 새롭게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들어오는 인구, 주택이 많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는 상권이 더 풍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 수익 높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이미 지금 신안산선 얘기했지만 바로 여기가 바로 이 시흥시 매화동인데 매화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지하철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2024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신안산선이 일반적으로 아, 이거 지금 만들 겁니다. 계획이 아니고요. 이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믿고 이런 교통에 대한 호재들은 믿고 가셔도 될 정도로 바로 눈앞에 있는 부분이고 바로 지금 해당되는 구도심이 여기인데 이 앞쪽으로 지금 이미 산업단지인데 이 뒤쪽으로 지금 여기가 지금 시흥 광명지구거든요. 그러니까 산업단지 뒤쪽에 배우니까 결국은 여기는 주거단지고 앞에 있는 산업단지 만들어지고 이 해당되는 쪽에 상가, 그것도 통건물이 근생건물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상권수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라는 점을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원래 광명시흥이요. 산업단지가 워낙 많은 곳이거든요. 뭐, 자동차 중에서도 기아자동차도 여기 광명시흥에 있듯이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상당히 지금 엄청 큰 이 기업체 위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론 7만 호라는 거에 갑자기 정부에서 여기다 하겠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여기가 좀 더 큰 부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게 없었어도 광명시흥 쪽은 산업단지로 해서 인구가 점점점 증가되는 바로 그런 입지라는 점을 좀 더 강조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강의 때 타이밍이 참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시흥 지역이 이번에 타이밍이 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시흥시 분석 필요하신 분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제 계속해서 가격 정보도 한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현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집중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근생 건물 그러면 뭐 보통 작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일단 대지 자, 바닥에 깔고 앉아있는 토지 면적 대지 면적이 116평 자, 100평이 넘는다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상으로 3층짜리 3층짜리 건물이 되어 있고요. 자, 보통은 1층, 2층, 3층 그러면 뭐 다 어떻게 보면 공실 뭐 이렇게 되는 여기 지금 3층이 다 상가로 임대를 맞춰놓은 컨셉인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다 보니까 실제 상가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임대차 이런 부분인데 자, 그러면 대지 116평의 3층짜리 올근생 상가 건물이 자, 시세가 15억에서 15억 5천만 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미 이제 보증금 7천만 원에 월 420인데 자, 이거는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 실제 상가 매출이 좀 많아지면 이 부분이 거의 한 600만 원대까지는 올라가는데 자, 지금 그렇지 않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현재 시장 상황에 맞춰야 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지금 당장 월 임대 수익을 이렇게 풍부한 곳을 찾으신다 그러면 여기 가면 안 되겠지만 실제 여기는 이제 미래 가치를 보고 미래의 시세 차익이라든가 임대 수요를 보고 상권 수요를 보고 들어가시는 분이라 그러면 이거 당연히 미래에 가치가 있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자, 현재 보증은 보증금 자체 이분이 지금 소유자분이 보증금이 3억 원 일반적인 대출이 지금 3억 원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대출을 보통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한 50%에서 60% 정도를 대출이 가능한 현장인데 자, 이 부분은 15억 원에 3억 원 받았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지금 적게 대출을 받아 놓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소유자분 기준이라 그러면 3억 원에 7,500 정도라 그러면 약 한 11억 정도 11억 정도의 실제 자금이 있는 분들은 투자를 하시는데 자,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자산관리 컨셉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보통 3층짜리 상가 건물을 갖고 계시면 자, 이게 해당 15억 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주택 기준이면 첫 번째가 제일 걱정인 게 세금 특히 종합부동산세 자, 이거 아시겠지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요 별도 합산으로 가는 것들은 80억 원이 돼야지 종부세를 대거든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2주택 같은 경우는 6억 이상이 종부세 대상인데 이게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자, 15억 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공시지가는 이것보다 떨어지겠습니다만 80억 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생 건물들을 많이들 투자하시는 이유가 그거고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지금도 이 건물을 사가지고 그냥 가져갈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 있는 임대로만 그대로 가져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임대로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거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최소한도 해당되는데 2024년에 지하철이 개통이 되면 일단 상권이 바뀌는데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 근생 건물을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무엇부터? 리모델링을 통해서요 상가 임대를 바꾸셔야 됩니다. 현재 있는 대로 유지하셔서 될 일이 아니고 지금 그 이유는 현재 기준은 아직은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현재는 동네 상권이거든요. 자, 그런데 역세권이 들어오게 되면 동네 상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기존에 있는 기존 건물을 그대로 유지하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에 대한 거를 감안하신다 그러면 최소 4년, 그러면 4년에서 5년 뒤에는 리모델링 한 번 하시게 되면 실제 자산 가치가 15억 원짜리가요 이런 부분들이 20억 원이 되고 25억 원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때 이거를 매도하라. 아닙니다. 이것도요. 한 단계가 한 3단계 정도의 변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요. 자산이 비록 10억 정도 갖고 있는 분이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까 처음에 재테크 사례처럼 이것도 반드시 가족들 중에 공동 소유를 통해서 자, 이유는 나중에 세금을 내는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절세하는 거를 미리부터 고려를 하셔서 검토를 하시라는 얘기 드리니까 단순하게 현장 하나 좋으니까 투자 수익 나온다 해서 그런 단순 개념으로 설명드린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기준들은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충분히 응용하신다 그러면 투자에 대한 기준 지금부터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점 설명드리니까 이 현장은요. 중장기적인 컨셉으로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점 설명드리니까 이 점도 현장 꼭 체크하셔서 주의깊게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배달의민주 unplug past the set of 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